안녕하십니까 부산 영화제에서 본 영화 이제 세 번째 리뷰를 하게 됩니다 영화는 바튼 아카데미 인데요 바튼 아카데미 입니다 원래는 제목은 홀더버스 라는 제목의 홀더버스 잔류자들 뭐 이정도의 뜻을 가지고 있는데 표정이 폴 지아 주인공이 폴 지아메티의 얼굴이 너무 강렬하게 나왔네요 이 영화는 아직 10월에 미국 북미에서도 10월에 공개 예정이고 일단은 11월에 와이드 릴리즈를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아직 그 전 세계적으로 공개가 많이 된 영화가 아니고요 감독은 알렉산더 페인입니다 알렉산더 페인은 이 양반인데 엄청 잘생긴 백인 양반이죠 99년도에 일렉션으로 시작해 가지고 어바웃 슈미트 사이드웨이 같은 디센던트 같은 아주 그냥 코미디의 명작들을 만들어낸 영화죠 약간 조금 평가가 좀 낮았던 영화 다운사이징 같은 영화를 얼마 전에 공개를 했었는데 6년 만에 이 바튼 아카데미 홀더버스라는 영화를 공개하게 됩니다 이 영화를 보면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일단 이 영화가 일종의 힐링물에 가까운 영화인데 등급이 R등급이거든요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알코올이랑 흡연 이런 장면들이 상당히 많이 등장하고 욕설들도 꽤 많이 나와서 아마 그런 면에서 감점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이 영화의 룩이 굉장히 좀 고색창연한 룩을 만들어서 일부러 하고 있어요 포커스 피처스라고 하는 영화 제작사의 로고인데 이 앞에 배급사인 유니버셜 스튜디오의 로고도 옛날 과거의 버전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영화의 시대적 배경 자체가 그리고 이제 이런 크레딧트, 오프닝 크레딧트의 경우도 이 스타일도 보면 프리즈 샷에다가 이 다음에 이렇게 자막이 뜨는 형태가 옛날에 되게 올드한 스타일로 만들어 놓은 것인데 이것들 자체가 다 이제 과거의 스타일들입니다 70년대의 미국 스타일들, 미국 영화 스타일들을 갖다가 좀 차용해서 영화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실제로 영화의 시대 배경 자체가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지금 일부 공개되어서 평가는 상당히 좋습니다 미국에서도 평이 좋고 사실 제가 올해 이번에 10편의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봤을 때 가장 편하게 본 영화라고 말할 수 있어요 가장 유쾌하게 즐겁게 본 영화고요 알렉산더 페인이 약간 독설이 강한 감독인데 풍자도 강하고 근데 이 영화는 사실 굉장히 힐링물에 가까운 영화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뭐 일종의 인생에 대해, 삶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고 전형적인 어떻게든 플롯이에요 그러니까 그 아무도, 아무한테도 사랑받지 못하는 일종의 루저들이 자신들이 서로 보듬으면서 성장해 나간다고 하는 성장물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출연진에는 이미 사이드웨이를 통해서 이제 이름을 많이 알렸던 폴 지아메티가 주인공인 폴 역할을 담당하고 있고요 그의 파트너가 되는 학생용으로 앵거스, 이름부터가 앵거스에요 화가 나 있는 사람이죠 연기하고 있는 인물이 이제 이 배우인데 이 영화가 놀랍게도 거의 이제 데뷔작이더라고요 아까 그 필모의 IMD에 보면 필모가 거의 나와있지 않습니다 도미닉 세사라고 하는 배우입니다 그 다음에 다바인 조이 랜돌프는 이제 내 이름은 돌로마이트라는 영화로 미국에서 평단에서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았던 이제 앞으로 아메리칸 계열의 이제 배교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영화에선 이 세 명이 이제 중심축을 이루고 있는 그 캐릭터고요 배경은 이제 영화에서 시작되는 지점 자체가 이제 이 바튼 아카데미라고 불리우는 바튼 아카데미라고 불리우는 이 공간이 이제 이 영화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영화가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이 영화 이제 홀리데이 시즌 영화이기도 하죠 크리스마스를 앞두고서 방학을 앞두고 있는 그 바튼 아카데미의 풍경을 보여줍니다 이 폴이라고 하는 교사는 독신인데다가 학교에 거의 모든 것을 걸고 있고 더구나 이제 좀 못돼 먹은 사람이에요 못돼 먹은 선생님이에요 애들한테 애들을 이해해 주기보다는 자기의 틀 안에서 높은 수준을 원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애들한테 학점을 막 엄청나게 낮게 주는 그런 좀 어떻게 보면 독선적인 선생님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학생들과 선생님한테 모두 미용을 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리고 이쪽에 좀 왕따를 당하는 어떻게 보면 좀 불쌍한 사람이기도 한데 본인도 뭐 그걸 잘 모르고 있기도 하니까 어쨌든 밉상이에요 밉상 캐릭터고요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앵거스라고 하는 이 청년도 이렇게 미운 말 많이 해가지고 학교에서 계속 쫓겨 다니고 있는 밉상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 영화 제목이 이제 지금 이게 개봉포스터인데 이것도 되게 고색창연한 스타일이죠 크리스마스 등이 깨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세 명의 등장임을 보이고 있는데 이 홀더버스라고 하는 영화가 뜻 자체가 이제 잔류자들 뭐 이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자체는 이제 뉴 잉글랜드라고 하는 지역에 이렇게 벌써 눈밭이 펼쳐져 있는 이 지역에 남겨져 있는 이 몇 명의 학생들의 이야기 몇 명의 이제 선생님과 학생의 이야기인데 이렇게 남아 있어요 영화가 영화가 시작되면 처음에 남아 있는 게 지금 앵거스가 남아 있고 앵거스의 이제 부 적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친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지금 안 나와 있는데 부잣집 아들이 한 명 있거든요 이 친구 이렇게 나와 지금 풋볼 들고 있는 이 친구죠 그리고 친구가 부잣집 아들이고 아빠랑 싸워가지고 집에 아직 못 가고 있는 아이 그 다음에 이제 한국계 청년이 한 명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몰몬교 소년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국에 지금 이 상류 학교거든요 이 학교 버튼 아카데미라는 데는 기숙학교고 미국의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상류사회 학생들이 다니는 사립학교죠 고급 학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부유층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나름대로 이제 연출이 상당히 훌륭한 게 이 영화에 보면 이제 떡하니 보여지는 캐릭터가 실제로 영화에 등장하진 않지만 그림이 그려져 있는 인물이 있어요 이 램이라고 하는 이 청년이 왜 그려져 있냐면 월남전 참전했다가 이제 희생당한 젊은이로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70년대에 미국 시대정신 또는 이제 미국 사회에 대한 그 풍자를 여전히 또 어느 정도 담아두고 있는데 이 이 액자가 여러 번 등장하거든요 이 사람이 근데 이 청년이 아마 이 학교에서 유일하게 참전 용사로 참전했다가 죽은 그런 그 사람일 거예요 왜냐하면 이 학교에 있는 재학생들은 다 소위 말하면 금수저 자식들이기 때문에 전쟁에 참가를 거의 할 수 하지 않는 아이들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가 이제 이 바튼 아카데미를 나왔다는 것은 사실은 이제 흑수저 출신인 이 폴이라고 하는 나중에 등장하지만 폴이라고 하는 이 선생님 폴 지아매틱가 연기하는 이 인물의 경우에도 상당히 중요한 자신의 자부심으로써 설명이 되고 있고 그래서 이제 바튼 학생들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물론 나중에 뒤에 깨지지만 그게 이제 코미디의 묘미죠 재밌지만 그런 식의 이제 그런 그 자부심을 굉장히 강조하는 인물로 등장을 하는데 이 학교를 다니고 있는 학생들 중에서 그 전쟁이 났을 때 미국의 자부심 미국의 뭐 어떻게 보면 자존심 뭐 전쟁 자체는 나쁜 거지만 미국을 대표해서 전쟁에 참가해서 희생된 친구 이 친구밖에 없어요 이 친구는 또 누구냐면 영화의 주요한 인물이 될 수 있는 이 요리사 이 지금 이분 다바인 조이 메리램이죠 이름이 램이잖아요 캐릭터가 메리램인데 이 메리램의 유일한 아들입니다 공부를 잘하고 미술대학을 가고 싶어 했지만 군대에 갔다 와서 학비를 받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미국의 그 비싼 대학 학비를 댈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전쟁에 참가를 했었던 군대에 갔었던 그 아들만 희생당했던 거죠 그래서 그 이제 어쨌든 이 영화에서 홀더버스라고 하는 잔류자라고 하는 뜻은 결국 인생 전체로 봤을 때는 그 이 폴이라고 하는 선생님의 경우에도 나중에 영화의 서사에 이제 등장을 합니다만 인생에 어쨌든 곡절이 있었던 사람이라서 하버드까지 갔었던 사람으로 나오고 근데 하버드를 완전하게 수료를 못했다는 얘기가 이제 뒤에 나옵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인생 곡절이 이제 그 얘기가 밝혀지는 거고요 그리고 당연히 이제 이 램의 엄마였던 요리사 선생님의 경우에는 바로 이제 그 자신의 아들을 잃고 슬픔에 호적거리고 있는 삶을 살고 있는 거고요 이 앵거스의 경우에도 앵거스의 경우에도 결국 계속 말썽을 부리다가 바튼 아카데미까지 오게 된 건데 결국 이제 가족사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결국은 이 앵거스가 이제 화가 나 있는 거는 엄마가 이제 재혼을 했고요 아빠는 영화상에서 어떻게 됐는지가 이제 영화 후반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그거는 이제 또 보실 분들을 위해서 잠깐 숨겨놓고 얘기한다면 그래서 그 어쨌든 이제 새엄 엄마가 새 남편하고 여행을 가는 바람에 학교에 있으라는 얘기를 듣고서 매우 화가 나 있는 상태로 남아 있는 거예요 아 그리고 이제 이 폴 선생님의 경우에는 어차피 갈 데가 없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당직자가 있습니다만 당직자가 크리스마스에 돌아가면서 선생님들이 남아 있겠죠 한 명 한 명이 잔류자가 있으니까 애들이 누굴 돌볼 사람이 이제 담당 교사가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 사람이 이제 속이고 엄마가 아프다고 속이고 이 떠넘긴 상태에서 결국은 이제 남아 있게 상태인 거죠 그러니까 동료의식이 이 사람만 남아 있고 동료들도 이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네 그래서 그런 이제 좀 루저 이미지의 느낌이 있는 사람인 거죠 이 사람들도 결혼도 못하고 뭐 집도 제대로 없고 뭐 기건을 학교에서 하고 있는 상태에 있는 그런 사람으로 보이고 뭐 크리스마스 때라고 할 게 특별하게 있는 사람도 아니고요 이 사람이 가르치고 있는 과목이 이제 고대 문명사라고 하는 점도 재밌습니다 그래서 계속 인용하는 게 키케로라든가 뭐 이제 그 과거에 그리스 시대의 이야기들 뭐 펠리폰네세스 전쟁이라든가 이런 식의 인용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고리타분한 사람인 거예요 말하자면 과목 자체 그런 설정 자체도 그래서 학생들 입장에서는 그 고리타분한 선생인데다가 점수도 막 이런 식으로 막 줘버리니까 굉장히 인기가 없는 사람인 거죠 그리고 애들과 기싸움 해가지고 방학하는 날에도 새로운 과제 나가겠다고 애들한테 숙제 던져주는 사람입니다 밉상 중에 밉상이죠 아 그런 사람인데 이제 어쨌든 간에 남아있는 상태가 되고 결국은 이제 아이들이 이제 각각의 사연으로 남아있는 상태가 됩니다만 영화의 이제 중심 중인 얘기들은 거의 이제 이 아이들이 나머지 아이들이 다 떠나고 나서 앵거스만 남게 되는 상태가 되면서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가 전개가 됩니다 아 그 전까지 이제 요런 저런 사연으로 이야기를 꾸려가고 갈등 관계도 갖고 있던 이 아이들까지 마치 브렉퍼스트 클럽 같은 이제 헐리우드 80년대 하이틴 무비처럼 남아 있었던 이 이야기들은 이 그 부잣집 미식축구 선수의 아버지가 와서 항공사 대표래요 그래서 이 아이들을 다 스키자로 데려가 버리면서 이 연락이 부모와 유일하게 안 됐던 휴양지에서 연락이 안 됐던 앵거스만 남게 되면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로 이제 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 가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그 이야기들의 서막이 이제 서사적으로 조금씩 조금씩 펼쳐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 서로 적대적인 거죠 이게 마치 로맨틱 코미디 같은 거예요 막 스크류블 코미디처럼 막 대사를 속사포처럼 막 주고 받으면서 이 이야기가 전개되면서 막 서로 미워한다고 증오한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과정에서 이제 뭐 문제들이 생기고 뭐 가령 말도 안 되는 짓을 합니다 이 앵거스의 경우에도 이렇게 씩 하고 이제 웃으면서 점프를 이렇게 뛰은 다음에 에 다치죠 저렇게 돼서 다치게 되면서 이 놀란 표정이 바로 이 지금 이 폴 선생의 표정이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뭐 치료를 하러 가면서 이제 또 이야기가 펼쳐진다든가 아 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 뭐 가면서 시내에 나가서 이야기가 펼쳐지기도 하고 어 그렇게 이야기 이제 이야기를 풀어나가게 되는 거예요 이쪽에 그러면서 영화는 약간 이제 로드무비 형태로 넘어가게 되는데 어 이 뭐 파티에 참 크리스마스 파티 초대받아 가지고 어 가는 장면이기도 여기서 이제 나오긴 장면이기도 하고요 어 이제 폴은 폴과 이제 그러면서 이제 서로의 진심을 이야기하기도 하고 툭탁툭탁 거리면서 이야기가 펼쳐지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자기들의 약점 그 그리고 열인 지점들이 이제 드러나게 되는 거죠 어 이 앵거스가 이제 가장 감동 받는 장면이 이제 이 크리스마스에서 이 그 뭐야 램 램 선생님께서 우리 요리 선생님께서 요리를 해주고 어 마치 가족들처럼 예 가상의 가족이죠 영화상으로 말하면 가상의 가족처럼 이 밥을 먹는 장면인데 에 자기가 크리스마스 파티에서 크리스마스 식사를 제대로 어 먹은 거의 처음이라고 이 토론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정말 감동 받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진심들이 서로에게 전해지면서 이 앵거스가 원했던 보스톤으로 여행을 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보스톤에서 어 이 그 이 폴 선생은 그 박물관에 찾아가가지고 어 여러가지 또 어 자기의 이제 그런 보고 싶은 것들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뭐 이 앵거스의 에 또 그 진실에 대한 또 앵거스가 갖고 있는 슬픔의 그늘 같은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펼쳐지면서 둘은 이제 교감을 하게 되는 거죠 네 영화 재미있는 이제 이제 아까 R등급이라고 이야기 했었는데 영화에서는 이제 이 폴이 그 옛날 영화 70년대를 배경으로 했으니까 이제 설정이 가능했겠지만 계속 음주를 나요 위스키를 그러니까 특히 특정 브랜드 진빔을 갖다가 마셔 대면서 그 미국에서 가장 싼 그 위스키 중에 하나죠 진빔의 경우에 지금은 뭐 그 산투리에 넘어가 있습니다만 그 진빔을 계속 마시면서 어 계속 다니고 있고 그거는 여기 이제 이 슬픔을 이기는 어떤 총매제 같은 거죠 위스키 같은 것들 경우에도 지금 이 램 여사의 경우에도 지금 이제 위스키를 들이키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위스키와 담배가 이들의 일상이 되어 있는 70년대 풍경들을 사실적으로 이제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이제 여러가지 에피소드들이 펼쳐지는 이야기고요 어 이 파티 장면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재밌는 점입니다 영화가 어 기본적으로 배우들이 상당히 연극적이면서 어 상당히 또 흥미있는 그 연기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고요 어 여러가지 에피소드들 농담 같은 것들도 많이 구성이 잘 들어가 있습니다 뭐 제가 좀 표현하는데 좀 잼병이라서 좀 그렇긴 합니다만 뭐 이 가슴 이 장면에서 파티 장면에서 만난 소녀가 뭐 너 사실은 뭐 내 셔츠를 속을 보고 싶은거지 그러니까 얘가 이제 냉큼 뭐 아니야 응 그렇게 말을 한다든가 이런 식의 이제 뭐 이런 소소한 농담들 던져지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이제 티카티카를 아주 잘 이루고요 그러니까 알렉산더 페인이 캐릭터를 굉장히 잘 만드는 감독이에요 그러니까 일렉션 같은 영화에서도 어 이게 사람의 양면성 그러니까 긍정적인 측면이면서 부정적으로 되게 삐뚤어지고 괴짜 같은 성격들의 사람들인데 그들을 되게 사랑스럽게 만드는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의 경우에 홀더버스 바튼 아카데미의 경우에서도 이 캐릭터들이 다 그렇습니다 둘 다 생긴 것도 왠지 뾰족하게 생기고 되게 밉상처럼 행동들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그 밉상들이 갖고 있는 그 심경들의 풍경들 같은 것들을 잘 담아내고 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에 이제 버스톤 에피소드로 후반부로 가면 이 폴 선생이 갖고 있는 이제 그 슬펐던 이야기들의 이야기에 대한 얘기들도 나오고 그 다음에 앵거스가 가지고 있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랩 여사가 가지고 있는 정말 아들을 잃은 그 처절한 슬픔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오면서 그러면서 유머가 같이 섞여가면서 그 아웅다웅 거리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하고 싶은 메세지는 어떻게 뻔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야 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서로 밉상이었던 이 인물들이 의지하다가 지금 소를 뻗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우연한 되게 소소한 사유로 앵거스가 이제 이 사립학교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학부모라든가 굉장히 비싼 학비를 내는 학부모들의 입김이 굉장히 많이 작동하는 공간이거든요 그 속에서 손을 내밀고 있는 거는 이제 앵거스가 했던 일에 대해서 화를 내는 부모가 항의를 하러 와요 그 앵거스를 갖다가 크리스마스에 남았던 좀 어떻게 보면 그런 건데 진짜 진심으로 이 앵거스를 사랑했던 것은 이 크리스마스 시즌을 보냈었던 그 순간에 있어서 만큼은 이 두 마치 부모 같은 역할을 했었던 이 두 인물인 거죠 둘은 뭐 무슨 어떤 연인관계 이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만 적어도 앵거스에게 있어서는 크리스마스지 내에서 가장 따뜻한 식사를 나눴던 그리고 마음을 자신의 본심을 나눴던 사람들입니다 앵거스도 이들에게 이야기를 나눠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 여러 가지 그런 인간의 그런 어떻게 보면 유치한 측면들이라든가 그런 측면들을 잘 설명하면서도 동시에 또 재치있게 이야기를 풀어나가서 아주 유쾌하게 볼 수 있는 영화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마 이 영화도 개봉을 하면 개봉을 하겠죠 개봉을 안 할 수도 있겠네요 캐릭터 이 캐스팅 자체가 국내에서는 전혀 매력적인 캐스팅들이 전혀 아니라서 우리 흥행 요소가 좀 부족한 게 사실이고요 70년대인데 영화 자체는 되게 재밌어요 되게 재밌고 드라마 코미디 장르로 상당히 유쾌합니다 포북졸도 코미디 종류는 아니고 알렉산더 페인이기 때문에 톡 쏘는 듯한 그런 느낌의 대사들을 주고받는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거든요 그런 영화라는 측면에서 사실은 좀 봤을만 요런 종류의 어떻게 보면 룩이라든가 스타일도 배경도 70년대 스타일이고 그런 70년대 스타일이 일부러 의식해서 만든 스타일인데 그 드라마 갖고 있는 원천적인 캐릭터 드라마로서의 매력이 아주 잘 살아있는 영화라서 많은 분들이 좀 봤으면 좋겠는 영화입니다 아주 유쾌하게 봤고요 여러분들도 혹시 인연이 되신다면 바튼 아카데미를 한번 또 만나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추천해 드리고 싶은 아주 기분 좋은 영화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뭐 대사라든가 이런 부분 욕설이 나오고 이런 부분이 있고 술 담배 장면 많이 나오니까 그런 점은 좀 거슬린다면 좀 가려서 보셔야 되겠지만 뭐 이렇게 아주 폭력적이고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만 아니긴 합니다 자 어쨌든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는 향후에 이제 지금 미국에서 북미에서 10월, 11월에 개봉하니까 아마 국내는 2024년도 정도에 공개될 것 같습니다 바튼 아카데미에 대해서 먼저 본 리뷰 남겨봅니다 다음에 또 만나고요 배우들 연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이 세 명의 배우가 폴 지하메티 그 다음에 이제 배우 이름 아 네 배우 이름이 정확하게 네 모르겠어요 폴 지하메티는 옛날부터 알았던 배우라서 쉽습니다만 다바인, 조일, 랜돌프 조미닉, 세사 모두 연기가 아주 훌륭합니다 그래서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 홀더버스 바튼 아카데미에 대한 리뷰였습니다 다음에 또 부산영화제에서 본 괜찮은 영화는 리뷰하도록 할게요 네 이상 마칩니다 8 9